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이민현 한해 가중마다 타성, 타명, 각성바지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마녀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수매기 액매기 삼재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홍수매기 액매기 삼재풀이가 필요한가? 정통성을 지켰을 때는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아니면 급하면 전후로 그게 정석이죠. 그렇게 해서 1년 12달의 도액을 쳐내고 1년 12달을 곱게 수월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애군을 어느정도 막아가는 것이 홍수매기 액매기 삼재풀이에요. 용띠, 쥐띠, 잔나비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민현이 들어오는 삼재입니다. 이 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삼재풀이를 하시면 되고 내가 삼재는 아닌데 한해에 운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액매기 액을 막는다. 그래서 홍수매기 그 나쁜 기운을 예상 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곱게 넘기게 해달라고 해서 홍수매기 액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꽃도 새해 이민현의 홍수매기 액매기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 발송과 카톡이나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인스타에 공지사항을 띄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것은 작은 행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행사 자체도 큰 행사고 그만큼 제자의 원력으로 신공으로다가 우리 단골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신도님들을 위해서 소소한 정성을 처음 드리는 격식이기 때문에 꼭 참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민현 한 해 행복하시고 하늘의 천복이 닿기를 마녀가 기원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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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